타로버블티 톡톡시아입니다 오늘은 짠 타로버블티와 편의점 마카롱을 먹어볼거에요 자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믈렛을 먹어볼게요 오믈렛을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오로라 도마리 고추냉이 대박 맛있다 은근 고추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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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마카롱이 나왔는데 한정 판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사왔죠 안에 들어있는 초코크림이 신해서 이 고기와 잘 어울려요 바닐라 맛 같은데 여기다가 탕후루 시럽을 뿌렸거든요 네 빵이 해가지고 바닐라 마카롱 마늘 마카롱 마카롱 물론 마카롱 먹을 때마다 맛있게 쯔엔 넣게요 이제 버블티와 마티를 갖겠습니다 시작! 음? 아우, 셔! 아우, 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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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완전 쫀득해요, 진짜!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! 구독해주세요! 그러면 안녕!